이번 아이폰 5S와 함께 선보인 iOS 7은 새로운 지문인식 기능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자랑거리였던 지문인식은 그러나 해킹도 당하고 불편함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스파트터치에서는 이와 함께 구글 클라우드 공간 확보 팁도 알아봅니다. 홍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iOS 7의 지문인식 기능. 사용자의 지문으로만 스마트폰의 잠금장치가 열려 프라이버시는 물론 보안적 측면에서도 애플의 천병으로 인식됩니다. 역사상으로도 아이폰 5S는 지문인식 기능을 가진 첫 스마트폰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인식이 한 해킹팀에 의해 너무 쉽게 뚫렸고 전화기 내부 정보 또한 보안 결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인 사회에서는 5S 사용자가 극히 드물지만 지문인식 기능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까지 함께 나타냈습니다. 손가락 피부 속층까지 인식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잘라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 보는 영상에서처럼 전통적인 지문 본뜨기 한 가지로도 쉽게 열려버립니다. 또한 iOS 7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기해 한국에서 거센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iOS 7에 추가된 EXIF 콜렉션 기능은 GPS의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도 같은 문제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성으로 대변되는 한국 유저들과 국민들의 논란 제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이폰 5S의 물량 부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을 기준으로 사전 주문을 할 경우 아이폰 5S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는 각각 다음 달 14일과 21일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골드는 11월 11일에 가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새로운 저장 공간으로 저변화되는 가운데 구글 드라이브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뉴스입니다. 구글은 퀵 오피스 앱을 다운받는 유저들에게 앞으로 2년 동안 10기가바이트의 추가 저장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퀵 오피스 앱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을 iOS나 안드로이드 상에서 쉽게 편집할 수 있게 합니다. 무료 앱인 퀵 오피스는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고 구글 어카운트를 통해 셋업하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스마트터치 LA18 홍재식입니다.